사람들에게 딸랑이라고 불렸죠. 문재인 정권의 권력 실세의 눈에 들기 위해서 말뿐만 아니고 행동까지도 딸랑이처럼 행동했던 결국은 김오수 씨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검수완박 책임통감 딸랑이답지 않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핵심 세력들은 김오수는 우리가 검찰총장 만들어줬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믿어 의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 이상 딸랑이 짓을 하지 않고 그냥 그만둬버렸습니다. 자 보시죠. 김오수 검찰총장이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금수완박 이른바 검찰수사건의 완전 박탈법안에 반발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작년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지만 취임한 지 약 10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그는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매세일촌에서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관련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태서를 제출했다. 이제 문 정권이 자신에게 줄 그런 더 이상의 그런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만둬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기 때문에 더 이상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은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들러벌어 쓰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서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행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에 제도개혁 여부를 논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도 공청회나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무리스를 두느냐. 소위 좌익들이 갖고 있는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법은 수단이고 그냥 법은 통치의 도구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그것이 586운동권 정치인들이 젊은 날부터 가졌던 민주주의 하에서의 법률이라든지 공적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586운동권 정치인들은 그냥 선거관리비원회는 엄정중립을 지켜야 될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통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그냥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를 동원해가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된 5대 공직선거를 모두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들은 검찰이라는 그런 조직도 존중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냥 도구입니다. 헌법기관도 도구입니다. 대법원도 도구입니다. 헌법재판소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 도구를 뭡니까 하수인으로 채우는 겁니다. 젊은 날 본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이 그겁니까. 젊은 날 사상적 체례로부터 그들은 한 번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에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실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계획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대미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한마디로 개판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짓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수가 여러분들 추진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많은 수가 뭡니까. 가짜 국회의원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내일 저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표를 얼마나 훔쳐가 국회의원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몇십 명 다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방송 꼭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아주 섭섭합니다. 섭섭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때는 화장실 들어가기 정이죠. 화장실 나올 때는 시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이란 사람이 김호수에게 영광을 베풀 그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신발을 갈아 신는 겁니다. 민주당의 김호수 사의 정치적 반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17일 날 김호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해서 사직 의사를 반발해서 사직 의사를 밝히자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말로 이길 수밖에 없다. 옳지 않은 게요. 그러니까 이 좌익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정상화 입법이라고 부른 겁니다. 반헌법적 입법을 검찰 정상화 입법이라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그야말로 옹호하는 겁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나이 60줄 가까이 돼가 이 정도 생각이면 이 언어 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어를 왜곡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거짓인 겁니다. 전부가. 전부가 사기인 겁니다. 인생 자체가 사기인 겁니다. 존재 자체가 허위이고 존재 자체가 사기이고 존재 자체가 언모고 존재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검찰 정상화 입법이라고 봅니다. 모든 국민들과 모든 기관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 정상화 입법이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은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 검찰을 관리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정한 바대로 갈 것이다. 결국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결시킬 것이다. 그렇게 굳은 계절을 대변인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이 진행될 것이다. 진짜 제가 볼 때는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대선에서 그렇게 부정승거를 해가지고도 326만 표 이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부정승거를 해서도 패배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완전히 깽판을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짐승입니까? 여러분은 답을 아실 겁니다. 저는 이게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씨와 이재명 씨를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지. 뭔 불법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기에 불법을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아서 밝혀야 되지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김종성 신민이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불법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지 불법 자체를 수사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때려 고쳐버리겠다. 그 법을 꽂히는 행위가 반헌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일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짐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동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 성현 님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부터 조국 추미애 이재명 등등이 법대로 했으면 검수환복이 필요 없었다. 합법적 절차를 따라서 모든 국정 운영을 해면서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검수환박 따위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 범법자들이 자기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법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을 무장해제시키면서 그동안 검찰이 대대로 했으면 검수환박이 없었을 것이라고 우기니 기가 막힌다. 언어를 언어까지 완전히 파괴버린 겁니다. 이 586운동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죄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언어 자체를 파괴버린 겁니다. 불법이 뭔지 정상이 뭔지 비정상이 뭔지 부정선거가 뭔지 정상선거가 뭔지 공정선거가 뭔지 이런 것 자체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 문정권 하에서 586운동권과 민주당이 범한 죄상입니다. 사악함입니다. 국민들은 기가 없고 눈이 없나 국민들을 그냥 그야말라 완전히 그냥 뭡니까 예 붕어돼지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완전히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네. 6월 선거로 민주당의 매운맛을 부어야 된다. 6월 선거 이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이미 선거관리위원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정선거하면 되는 거죠. 국민을 왜 두려워하지 못하냐 검수완박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냐 부정선거해가지고 이길 수 있으니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돼지 붕어들은 아무 이야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돼지 붕어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돼지 붕어 과제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수완박법을 저 사람들이 무료하게 왜 붙으냐 많은 사람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저들은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왜 부정선거 또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왜 함부로 여러분들 정치를 했느냐 부정선거를 통해서 모든 걸 훔칠 수 있으니까 6월 지방선거를 두 달도 안 한 시점에서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부정선거하면 되니까 Y님이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속이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따위가 필요 없겠죠. 부정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6월에도 부정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검수완박법안을 추진한 민주당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선거를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저렇게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까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이나 상식적인 사람들은 저 양반이 선거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보지만 전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왜 합리적이냐 부정선거 통해 가지고 선거를 훔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상인의 사고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해서 안 됩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도구와 수단을 지고 있는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찍는 것을 인시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을 안 지킬 겁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가지고 찍는 것 자체를 날인하는 것 자체를 법이 정한 바라들을 준수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위조투표제를 만들고 전산조작을 하는 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측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시하는 것과 여러분 그 다음은 뭡니까 투표관리위원회는 개인 도장 날인하는 것 대신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집단으로 만든 직인 도장을 인시해서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바로 뭐를 말하냐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100%는 뭡니까 부정선거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부정선거를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는 사람이 놓치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